여의도 교구 서성옥 안수집사 주원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통의 남자가 그랬듯이 군대에서 선인병의 전도와 초코파이에 이끌려 교회를 출입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잘 다녔더니 하나님이 누구신도 모르는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기습적으로 예배 대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저 식음땀만 잔뜩 흘리다 기도하지도 못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도무지 교회를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여긴 채 생활하던 저는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 동료분이 자기 교회 반주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그쪽은 단호하게 약속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겠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만날까도 생각했지만 자존심에 그만 나도 싫다고 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97년 9월에 또 다른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인상 특히 매력적인 눈웃음에 반해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만남에 갑자기 어딜 갈 데가 있다면서 저를 끌고 갔는데 그것이 우정빌덩 시절의 경양교회였습니다 얼떨결에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는데 그날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의 다리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손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획을 따라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여자친구에게 평생 감사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여의도교구의 이금속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의 아내를 은혜로 주신 결과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으로 구원인이 되어 살아갈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바르고 참된 교회를 통하여 사명인 경양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양을 통해 배운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신행일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저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온전한 11조를 실행하였고 중등부 교사로도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약 8년 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체장종양 수치가 높게 나와 체장암이 의심된다며 각종 검사가 계속되었습니다 2년여 동안의 각종 첨단 장비들을 통한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그 원인은 찾지 못하고 종양 수치는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이로 인해 0과 6이 모두 지쳐갔지만 한편으로는 천국 가기 전에 교회 일을 더 일하고 싶다고 기도하던 끝에 제정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정부 봉사를 통하여 11조와 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헌금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른 물지관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종 헌금 생활에 더욱 힘을 다했으며 특히 절기헌금은 다른 헌금과 다르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것으로 드리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경양교회가 강서성전으로 입당한 후 아내에게 건축헌금을 해야겠다고 말하자 믿음 좋던 아내는 우리 영편에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신길동의 4세대 11평 된 집에서 전세 3천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천만 원은 바로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월급을 타봐야 생활비와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지만 임신하고 나면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앞으로 아이 양육비를 생각하면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직장 그만둘 때까지 조금이라도 동참하자고 설득하였고 결국 아내도 동의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당시 500만 원을 작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실행 중 마포구 도하동의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헌당을 위해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자는 헌당운동이 시작되었고 저희 가족 또한 축구의 반열에 함께하고자 농협 승계 담보대출로 헌당 추진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해 뒤에 여의도에 아파트를 주셨고 우리 부부는 우리가 살 집보다 성전헌당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헌당헌금을 먼저 일시불로 완납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 대출 빚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성교원 부지 매입과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2천만 원을 작정하였지만 작정한 금액을 기간 안에 실행할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고의 것을 넘어서 생애 모든 것을 바치자는 말에 월급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바쳐서 생활비는 아내가 벌어온 것으로 대체하고 차를 바꾸기에 모아두었던 통장까지 털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20년이 다 된 자동차를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잦은 고장에 장마철에는 바닥에서 물이 스며들어와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 것이 우선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매일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헌금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발 고장도 사고도 없이 잘 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납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국내 소비 감축과 평기 위축으로 몇 가지 새로운 정책이 생겼는데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 구입 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차를 바꾸기 위해 모아뒀던 금액만큼 할인을 받아 활브로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헌당 완결을 위해 400만원 추가 작정과 작년에는 다시 600만원을 추가 작정하여 신행할 수 있음을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시흥정비센터 하이테크 안에서 근무를 합니다 즉 주 업무는 불만 고객의 차량과 난해한 차량을 수리하는 업무와 사내 강사로 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불만 가득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경향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재정부원 및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절을 올해 중등 1부 부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와 저와 제 아내는 각각 정도의 회계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유아세를 받은지가 어그제 같은데 어느덧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 현우는 중등 2부에서 부총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같은 죄인을 구원인으로 사명인으로 경향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2년이 시작되며 너 있는 곳에서 동선 안목을 바라보라는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우리 앞에 펼쳐질 동선 안목의 인도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르게 될 동선 안목의 목적지는 약속된 축복이고 우리가 활동하게 될 동선 안목의 중심은 교회 예배 성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인 사명인 경향인이 된 성도로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